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한 몇 주 전부터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결국은 정고점을 돌파하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뭐냐고 말하면 말할 게 많거든요. 호재가 뭐냐고 말하면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지수의 상단이 꽉 막혀서 답답한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주린이 분들이시라면 최근 시장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 요인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는 F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관련된 리스크 물론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말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어떤 언급들이 나올까 어떤 조금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언급들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두 번째로 오미크론 같은 경우 영국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워낙에 좀 빠르다 보니까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위협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장이 아직은 오미크론 이슈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주 후반에도 이렇게 힘이 조금 빠진 시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섹터와 종목에 대한 집중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이번 주 역시도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모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초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언제나 정석적인 내용들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식의 정석 강의를 1강부터 쫙 차례대로 잘 보시고 익히시면 힘든 시장에서도 충분히 대응하시고 기관과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도 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 그리고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강의는 항상 뭐라 그랬죠?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항상 지금 처음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1강부터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보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도 처음부터 볼 수 있고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끝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81강입니다. 스토케스틱과 OBV의 활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죠? 스토케스틱과 OBV.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보조지표에 대한 강의를 예전에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스토케스틱과 OBV에 대해서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다시 가져온 이유는 뭐냐.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지표거든요. 보조지표만으로 매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에 추가적인 나의 분석을 더하면 매매의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조지표가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보조지표 플러스 이 보조지표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알파는 무엇인지 이 알파를 어떤 기법으로 잡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스토케스틱과 OBV 혹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다른 보조지표도 이전 강의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이전 강의를 통해서 보조지표의 개념을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스토케스틱과 OBV의 활용인데 여기서 이 지표들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지 그 부분까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보조지표의 개념과 보조지표를 어떻게 썼을 때 정확도가 높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보조지표 중에서도 제가 두 개를 콕 찍어서 제목에 넣었어요. 스토케스틱과 OBV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보조지표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지표라는 것은 대부분 캔들, 거래량, 주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시킨 게 보조지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캔들과 거래량, 주가 차트, 이동평균선 이 정도만 봐도 웬만한 보조지표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캔들과 거래량, 주가의 위치만 봤을 때 그 흐름들을 한눈에 딱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조해주는 게 보조지표예요. 그래서 매매 초반에는 이제 보조지표를 차트랑 같이 보시다가 나중에는 보조지표를 점점 줄여가시는 게 좋아요. 궁극적으로는 보조지표 없이도 차트를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되시면 그때 이제 주식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스토케스틱과 OBV의 활용을 볼 텐데 제가 보조지표 정말 100가지 이상의 보조지표 중에서도 딱 이 두 가지를 선정했다는 건 뭐죠? 그만큼 이 두 가지 보조지표가 괜찮고 써먹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조지표는 다 몰라도 스토케스틱과 OBV 정도는 알아두시면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보조지표의 개념인데 보조지표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개념만 또 잡고 갈게요. 과거의 주가 변화를 통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보조지표의 존재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주가 변화를 통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만 다 되면 어때요? 보조지표가 생각보다 꽤 괜찮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보조지표는 주가의 추세 및 강도를 어떻게 정리했어요? 객관적으로 정리한 지표다. 이게 중요해요. 또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차트를 해석하는 게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지표는 뭐예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정리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내 감정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내가 주관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조금 막아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조지표 중에서도 오늘은 스토케스틱과 OBV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 먼저 정의입니다. 스토케스틱과 OBV는 꽤 높은 정확성과 뭘 제공한다고요? 유용성을 제공해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가져온 거니까요. 제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예전에는 많이 활용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지만 많이 활용을 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제가 좀 장기적으로 많이 봤었고 정확도가 높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적용시키기에 개념상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스토케스틱과 OBV예요. 이거는 있어요.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하시든 간에 이 보조지표가 매수신호를 줄 수 있고 매도신호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단순히 어떤 보조지표가 매수신호 주니까 매수한다. 매도시표 주니까 매도한다. 이건 내 실력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지표가 왜 매수신호를 지금 주는지 왜 매도신호를 지금 주는지 어떨 때 이 지표가 올라갔는지 어떨 때 이 지표가 하락하는지 이건 아셔야 돼요. 최소한. 이걸 아셔야 나중에 그 지표를 응용할 수 있고 다른 보조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훨씬 더 잘 시장에 맞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토케스틱과 OBV는 꽤 높은 정확성과 유용성을 제공을 합니다. 보조지표 없이 캔들과 거래량으로도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은 사실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보다는 캔들, 거래량, 주가 혹은 이평선 이 정도만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주식공부 초기에는 일부 보조지표에 대한 활용이 네,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자전거의 보조바퀴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한 번 드렸어요. 자전거의 보조바퀴 왜 필요하죠? 자전거 처음 탈 때, 그렇죠? 자전거 처음 탈 때는 보조바퀴가 없으면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져요. 그런데 보조바퀴를 달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언제까지고 보조바퀴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내가 혼자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보조바퀴를 떼고도 잘 달릴 수 있어요. 오히려 보조바퀴를 떼야 잘 달릴 수 있어요. 그게 보조지표다. 초보자분들이 보조지표를 사용하시고 나중에 실력이 커지면 보조지표를 하나씩 줄이시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보조지표의 가장 적절한 활용이고요. 그럼 스토케스틱과 OBV 중에 스토케스틱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케스틱, 정의인데요. 주가의 마감 가격이 일정 기간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백분율로 나타난 단기 기술적 지표. 주가는 상승 추세에서는 그날 흐름 중 고가에서 하락 추세에서는 그날 흐름 중 저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용한 지표가 바로 이 스토케스틱입니다. 이렇게 말로 보면 어때요?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양봉이 많을 겁니다. 양봉이 많이 뜨면서 상승 추세를 보일 거예요. 양봉은 뭐죠?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중에 어때요? 여기서 이제 보는 대로 상승 추세에서는 그날 흐름 중에 고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캔들이라는 것은 그 하루에 저가, 고가, 시가, 종가를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마감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단일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하단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상단이면 양봉이겠죠. 그건 상승 추세에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반대로 하루 동안 움직이는데 하루 동안 움직이는 그 가격 건네에서 밑에쯤에서 마감이 많이 됐으면 그건 은봉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락 추세에서 많이 나타내겠죠. 이게 스토케스틱이에요.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누가 봐도 상승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죠.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하락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양봉이 많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빨강봉이 많고요. 오른쪽은 어때요? 오른쪽은 은봉이 많습니다. 우리가 별로 싫어하는 하락하는 파란색 봉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 양봉이라는 건 뭐예요? 그날 움직인 저가와 고가 중에서 고가에서 마감되는 거죠? 그날 움직인 저가와 고가 중에서 고가에서 마감됩니다. 그날 움직이는 저가와 고가 중에서 고가에서 마감되는 날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스토캐스틱이 올라갑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은봉이 많죠? 그날 움직이는 고가와 저가에서 저가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가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스토캐스틱은 하락합니다. 그러면 그날 움직임 중 고가에서 마무리되는 날이 많으면 스토캐스틱이 올라가요. 그런데 고가에서 마무리되는 날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스토캐스틱이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건 조만간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토캐스틱의 활용입니다. 반대로 보시면 그날 움직임 중에 저가에서 마감되는 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 추세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는 횡보하는데 스토캐스틱만 내려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어? 이거 조만간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겠구나. 왜? 스토캐스틱이 뭔가 매도 신호를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에 대한 정의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지난 강의 중에 보조지표 강의를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실제로 차트에 적응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밑에서 보시는 분들은 캔들과 거래량, 우리가 흔하게 보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위에를 보시면 우리가 흔하게 못 보던 뭔가가 하나 생겼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네모를 그려드린 부분이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의 기본 설정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선이 있고요. 여기 80% 선이 있고 여기 20% 선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 20% 밑으로 내려오면 과매도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본다라는 거. 그리고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권. 이건 좀 과매수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번 고려해 봐라 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 스토캐스틱 올라간다 그랬죠? 주가의 하루 움직임 중에 고가에서 마감될 경우가 많을 때 스토캐스틱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는 하루 동안의 움직임 줌에 저가에서 마감될 때가 많을 때 스토캐스틱 지표가 우하향하게 됩니다. 스토캐스틱을 차트에 적용시키면 이렇고요. 똑같은 위치에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보면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과매수권이니까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 여기서도 매도 신호가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여기서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고 여기서도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습니다. 스토캐스틱 대로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아직 매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신호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어때요? 꽤 괜찮은 매도 신호였습니다. 그 점을 찍고 하락했으니까 나쁘지 않게 매도 신호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는 이제 과매도권이라고 매수 신호를 냈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매수했는데 어때요? 나쁘진 않네요. 매수한 다음에 꾸준히 올라갔고 이 위치에서 매도 신호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라 했을 때는 성과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겠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저점 매수, 정확하게 고점 매수를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의 기본적인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계속해서 볼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입니다. 스토캐스틱만 크게 제가 차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20% 이하에서는 과매도 판단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이런 위치. 20% 밑에 이런 위치.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부분이고요. 80% 이상에서는 과매수. 과매수. 매수가 과하다. 매수가 과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매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차트를 볼 때는 20, 80이 기본적으로 수치상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정한 게 아니고요. 모든 HTS에 20과 80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있는 거 변형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떤 HTS든 상관없습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죠? 20% 이하 과매도 판단 매수 관점. 80% 이상 과매수 판단 매도 관점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하려면 20% 이상에서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시고 80% 이상에서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이걸 보시면 이 위치에서는 다 매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매수거든요. 그런데 20%에서 올라갈 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20%를 깼다가 20% 위로 다시 복귀할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이건 실제로 차트와 같이 대입을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80% 매도니까 여기서는 매도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매도하려면 80%를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위치에서 매도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제 강의는 항상 뭐죠? 보시고 이해하시고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강의 보신 다음에 차트 열고 스토케스틱을 실제로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HTS를 쓰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스토케스틱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HTS에 스토케스틱을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HTS에 스토케스틱 못 적용시킨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보조 지표를 도입하실 때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죠? HTS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MTS로는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실제로 핸드폰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홈트레이딩 시스템, 컴퓨터를 통해서 HTS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고 내가 만져봤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쉽게 알려줍니다.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HTS 부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기다 물어보시면 스토케스틱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이었고요. 차트로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80에서 밑으로 깰 때를 매도 타점으로 잡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20에서 밑으로 올라갈 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는 거고요. 이 위치에서도 매도 신호가 나왔네요. 이런 위치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겠네요. 이 위치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위치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이 위치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용시킬 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매도 신호는 잘 나왔나요? 잘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온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으니까요. 여기서 매수 신호는 잘 나왔나요? 네, 잘 나왔네요. 바닷건에서 사고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위치부터 지금 매도 신호가 꾸준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매도 신호가 잘 나왔나요? 아니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면 수익은 수익인데 기다렸으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내가 매매를 하는데 말 그대로 보조를 해줄 뿐입니다. 보조 지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보조 지표만으로 매매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좋은 매수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쭉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나오는 모습입니다. 보조 지표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스토케스틱이 다른 보조 지표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삼화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매수 매도는 어렵지 않죠. 매수는 20%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매수. 80%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매도입니다. 차트 위에 적용시키고 똑같은 선으로 그어서 보시면 됩니다. 매수 신호가 여기, 여기,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매수 신호 여기, 여기, 여기. 그동안 매도 신호는 없고 지금 매수 신호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신호는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80%에서 밑으로 꺾이니까 여기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수, 매수, 매수 쭉 한 다음에 여기서 매도. 굉장히 괜찮은 신호를 냈습니다. 이게 또 잘 맞을 때는 또 잘 맞아요. 스토케스틱이 여기서는 근데 또 매수 신호를 냈고 여기서 매수, 매수 신호를 계속 냅니다. 이런 신호는 그렇게까지 정확했던 신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앞에까지는 스토케스틱 신호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뒤에서는 스토케스틱 신호가 약간 좋아지지 않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죠? 이거죠.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지표입니다. 보조지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만큼 적절하게 적응을 시켜서 빼먹을 수 있을 만큼 빼먹고 나의 전체 매매 판단에 어느 정도의 도움만 받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도와준다는 개념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은 캔들, 그 다음에 입형선, 거래량, 추세, 매물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 중에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다루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2번, 3번, 4번 이상까지도 다뤘던 내용이니까요.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이전 강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보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스토키아 스틱과 OBV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 조금 늦게 보셔서 처음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저의 지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이 보조지표 강의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보조지표 강의를 기본 개념으로 다 했고 오늘은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보조지표 강의를 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시황 관련된 업황,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매일매일 장중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제 강의 1강부터 81강까지 다 정리돼 있습니다. 공부하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하실 자료는 제가 넉넉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주식 공부에 목마르신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지표다. 기술적 분석을 도와준다. 도와준다. 헬프의 개념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론은 이겁니다. 스토케스틱의 적용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했어요. 근데 왜 또 가지고 왔냐. 보조지표를 적용시킬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지표와 섞어서 쓰면 예측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제가 가져온 건 뭐냐면 이 스토케스틱과 오일선을 추가로 분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여지는 플러스 알파는 뭐다? 네. 오일 이평선입니다. 그럼 스토케스틱도 매수 신호를 주고 오일 이평선도 매수 신호를 줄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 성공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스토케스틱으로만 매수 신호를 줄 때 매수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스토케스틱이 20%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계속 말씀드렸고. 근데 스토케스틱이 20에서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오일 이평선까지 상향 돌파에 성공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맞으면 더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지표가 더 있어서 세 가지 지표가 일치되면 더 좋습니다. 네 가지 지표가 일치되면 더 더 좋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무슨 게임이죠? 어쨌든 확률 게임입니다. 어차피 100%는 없어요. 그렇다면 100%에 가까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매매 신호들이 겹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스토케스틱은 오일 이평선과 같이 분석하시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역시 직접 해보셔야겠죠.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케스틱으로 매수 신호를 줄 때는 지금 이 위치와 이 위치입니다. 그죠? 그럼 이 위치에서도 매수고 이 위치에서도 매수입니다. 이 위치에서 매수는 나쁘지 않아요. 매수해도 좋습니다. 그죠? 바로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이 위치에서의 매수는 좋지 않아요. 매수한 다음에 계속 떨어졌죠. 그러면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토케스틱의 매수 신호와 오일 이평선의 매수 신호가 겹칠 때 매수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위치에서 스토케스틱은 매수 신호를 냈지만 오일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일 이평선 골든코르스는 아니죠. 오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올 때 매수하는 게 오일 이평선 매매니까 이평선상 매수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위치에서는 스토케스틱도 매수 신호를 냈고 오일 이평선에서도 매수 신호를 냈습니다. 오일 이평선의 매수 신호는 뭐죠?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오일 이평선 위로 올라올 때 그러면 여기서는 스토케스틱 하나만 맞았지만 여기서는 오일 이평선과 스토케스틱 두 개가 맞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매수할 때 정확도가 더 높겠어요? 두 가지가 맞을 때. 실제로 그렇죠. 스토케스틱만 맞았을 땐 여기서 매수하고 이 하락을 견뎌야 되지만 스토케스틱과 오일 이평선 두 개가 일치했을 때는 이 위치에서 매수하고 바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케스틱 매도 신호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오일 이평선 매도 신호도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오일 이평선이 이탈됐으니까요.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 신호가 맞았고 어때요? 정확도는 높아요.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렇게 지표 두 개를 섞어서 쓰시면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치 볼게요. 이 위치도 지금 20%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스토케스틱상 매수 신호가 됩니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데 안 좋죠.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밀렸어요.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오일 이평선상 매수 신호는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주가가 오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보여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보조 지표로만 매수를 하는 것보다 보조 지표와 다른 매수 신호가 같이 겹쳤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적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지표만 가지고 매도를 하는 것보다 보조 지표와 다른 어떠한 이평선이 됐든 추세가 됐든 매물이 됐든 매도 신호가 겹칠 때 매도하는 것이 적중률이 더 높습니다. 이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상 매수 신호는 여기에서도 나왔고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매수 신호는 좋은 매수 신호였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나온 매수 신호는 좋지 않은 매수 신호였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아까 똑같이 오일 이평선 추가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스토캐스틱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 오일 이평선이 주가 위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는 스토캐스틱 매수, 오일 이평선 매수도 됩니다. 오일 이평선이 위로 주가가 올라오니까요. 그렇죠? 두 개 신호가 맞으니까 훨씬 더 적중률이 높아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신호가 겹칠 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20%선 밑에서는 다 매수가 되는데 이런 데서 매수하면 안 좋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오일 이평선을 올려 태우는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면 매수한 다음에 기간 손실 없이 기회비용 날리지 않고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일 이평선만 같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토캐스틱 플러스 알파로 추세선 추가 분석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스토캐스틱과 오일 이평선이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매수하자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스토캐스틱과 추세선이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매수하자라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스토캐스틱상 매수 신호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도 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데서 매수했으면 계속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스토캐스틱만 믿고 매수했으면 물타기만 계속하다가 주가가 엄청 밀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올랐지만 여기부터 계속 매수를 하면서 시간적 기회비용, 마음적 손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차익 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면,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화성을 안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스토캐스틱과 추세가 전환되는 두 가지 시기를 같이 노려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스토캐스틱상 매수 신호를 냈지만 추세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가 다 안 됩니다. 추세선이 돌파되는 시기는 언제죠? 이 시기인데, 이 시기를 위로 한번 내보면 먼저 스토캐스틱이 매수 신호를 냈습니다. 여기서 스토캐스틱 매수 신호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추세선 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딱 중요한 위치죠. 이 위치에서는 뭐가 나왔죠? 스토캐스틱상 매수, 추세선 돌파 매수 두 가지 신호가 겹쳤습니다. 그러면 추세에도 돌파하고 스토캐스틱 매수 신호도 냈던 시기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매수했다면 물론 시간 손실은 있었지만 그 후에 주가가 급등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보조지표는 단독 사용보다는 다른 지표와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똑같은데요. 스토캐스틱과 추세선 추가 분석입니다. 아까는 스토캐스틱과 오일선 분석, 스토캐스틱과 추세선 분석 볼게요. 이런 위치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꺾였잖아요. 그래서 추세선과 같이 분석하면 좀 더 정확한 매매를 알 수 있다. 추세선을 상방 돌파하는 시기는 이 시기고요. 스토캐스틱상 매수 타이밍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거 스토캐스틱 매수 신호 나왔다 기다리다가 추세선 돌파할 때 이 지점에 매수를 딱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저점에서 올라가는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하나보다는 오일선이나 추세선과 같이 복합적으로 분석을 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걸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OBV입니다. 스토캐스틱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V.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아, 그럼 OBV의 핵심은 거래량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의 핵심은 뭐죠? 주가입니다. 주가의 위치. 하루 동안 움직인 주가가 고가에서 마감된 날이 맞냐. 저가에서 마감된 날이 맞냐. 고가에서 마감된 날이 많으면 스토캐스틱이 올라가고요. 저가에서 마감된 날이 많으면 스토캐스틱이 내려갑니다. 스토캐스틱은 그날 주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OBV는 달라요. OBV는 뭐죠?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지표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전일에 비해서 상승하였을 때의 거래량 두 개에서 하락하였을 때의 거래량 두 개를 차감한 거래량을 집계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목의 매집과 분산 단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전일에 비해서 상승했을 수도 있고 하락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날에 비해서 이제 상승했으면 이건 상승 거래량, 하락했으면 하락 거래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락 거래량보다 상승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OBV는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죠? OBV가 올라간다는 건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거래가 많이 붙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전에 캔들 강의에서도 했었던 기술적 분석의 매집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많이 붙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가로 대량 매물을 막 소화하면서 매수한다는 거니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가 줄어드는 게 좋아요. 현재가로 대량 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OBV가 올라간다는 건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많이 동반됐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가 많이 동반되지 않았다. 이럴 때 OBV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OBV가 올라간다고 주가가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OBV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우리가 매수신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조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스토케스틱도 마찬가지고 OBV도 마찬가지예요. OBV 지금 당장 딱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예시를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OBV선이 이전 저점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을 때는 매집 활동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OBV선이 이전의 고점 아래에 있을 때는 분산활동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가 상승에는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것이 핵심. 다른 거 다 어려우시면 마지막 줄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주가 상승에는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OBV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이해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OBV는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NC소프트인데 보통은 OBV와 주가가 비슷하게 갑니다. 보시면 주가가 약간 슬슬 밀리면서 OBV선도 슬슬 밀리고요. 여기서 주가가 크게 훅 떨어지면서 OBV선도 훅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OBV선도 딱 올라가죠. 그래서 주가와 OBV는 비교적 비슷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주가는 상승하고. 그럼 이게 상승 거래량이죠. OBV는 올라가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OBV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같이 동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음 차트도 한번 보시면 HRS라는 종목인데 역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OBV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가와 OBV가 동행해서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주가와 OBV는 같이 움직이니까 주가와 OBV가 같이 움직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주가와 OBV가 동행하면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주가와 OBV가 다른 신호를 보일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보통 이제 OBV를 통해서 매매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나왔죠. 전문 신호민, 전문 용어인데 다이버전스라는 건 뭐냐면 보조지표와 주가가 다른 흐름을 보일 때 주가는 보조지표를 따라간다. 이게 다이버전스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고요. 이런 형태예요. 보시면 OBV선은 어떻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지 못해요. 하락에 갇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실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은 안 실려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거의 횡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OBV가 올라간다는 것은 누군가 이 위치에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쭉쭉 사면서 떨어뜨릴 때는 물량을 내놓지 않는구나. 누가 물량을 모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가지 않지만 OBV가 올라갈 때는 뭐가 되냐? 바로 매수 신호가 됩니다. 매수 신호. 주가와 OBV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는 주가는 OBV를 따라간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음 주가 볼까요? OBV가 올라가고 있을 때 주가가 횡보한다? 오케이. 매수 한번 해보자. 이후에 주가는 급등합니다. 보조지표와 주가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주가는 보조지표를 따라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OBV와 주가가 같이 움직일 때는 아무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OBV가 횡보하는데 주가가 횡보하거나 OBV 상승하는데 주가가 상승하거나 OBV 하락하는데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게 필요 없어요. 이거는 버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OBV와 주가가 달라야 됩니다. 지금처럼 OBV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으면 주가는 뭘 따라간다고요? OBV를 따라갑니다. 방향이 상방이기 때문에 위로 가겠죠. 이렇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OBV의 기본 적용이에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OBV가 아주 약하게 올라가긴 하는데 밀리진 않습니다. 누가 봐도 밀리진 않아요.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보조지표와 주가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주가는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보조지표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버티는데 떨어져? 조만간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때 OBV는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OBV와 주가가 다른 신호를 보내주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꾸준히 찾으셔야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OBV까지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토캐스틱과 OBV의 기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스토캐스틱과 오일선, 스토캐스틱과 추세 같이 적용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OBV 역시도 다이버전스만을 이용해서 매매할 수도 있지만 다이버전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오일선 추가 매매를 하면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OBV와 스토캐스틱의 활용인데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OBV의 스토캐스틱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셨어야 오늘 강의를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저의 이전 보조지표 강의나 기술적인 기법 강의들 굉장히 많이 제가 진행해놨죠. 이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보기 좋게 정렬해놨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고요.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든든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앞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봤던 내용들을 보면 국일 제지였었는데 주가가 횡보를 하는데 OBV가 상승한다. 그럼 주가는 OBV를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 있죠? 매수 타이밍을 몰라요.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OBV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OBV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 올라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매수해 놓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진짜 심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다이버전스가 유지되는 한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어떻게 플러스 알파로 극복할 수 있는지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봤던 건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OBV는 버틴다. 주가가 OBV를 따라가니까 올라가겠구나라는 건 예측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주가 상승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까지도 다이버전스잖아요.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OBV는 버텨요. 그럼 난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매수하면 결국 수익은 받지만 굉장히 기간적인 손실을 많이 봅니다. 두 달 정도를 수익을 크게 없이 시간을 날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OBV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면 수익을 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다? 매수 타이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 타이밍까지 알기 위해서 뭘 쓸 거다? 플러스 알파를 쓸 겁니다. 아까 스토케스틱이랑도 조금 차이가 있죠. 아까 스토케스틱은 오일선이랑 추세선이랑 결합시켰을 때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매매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왜? 스토케스틱은 어차피 매수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20%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매수 타이밍 제공해줘요. 그런데 이 OBV는 단점이 매수 타이밍을 안 줘요. 정확도는 높은데. 그래서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적용시킬 겁니다. 스토케스틱이랑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런데 같은 건 뭐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 단독으로만 적용시켜서는 매매에 대한 유용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와 다른 플러스 알파를 결합시켰을 때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스토케스틱에도 플러스 알파를 결합시켜서 성공 확률을 끌어올렸다면 OBV에는 플러스 알파를 결합시켜서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파우넷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OBV선은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상당히 좋은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OBV선이 버티기만 해도 괜찮은데 OBV는 위로, 주가는 아래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현격한 다이버전스예요.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는 정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할 건데요. 이 플러스 알파를 아까 스토캐스틱처럼 제가 오일선으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오일선으로. 오일선으로 추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 아, OBV,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할 건데 언제 매수를 할 것이냐. 바로 오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탈 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합 전략을 쓰는 거죠. 주가를 보시면 오일선 위로 제대로 타지는 못해요. 오일선 밑에 계속 주가가 위치했다가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무너지다가 이렇게 좀 애매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양봉을 보시면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일 2평선을 종가 기준으로 확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서 OBV도 크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세부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플러스 알파가 무조건 오일선이어야 되냐. 그렇진 않죠. 21선으로 하셔도 되고 7일선으로 하셔도 되고 9일선으로 하셔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근데 처음에는 개인 트라이밍들께서 여러 2평선을 적용시키는 것까지 하기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그대로만 하세요. 처음에는 그대로만 하시고 나중에 2평선도 좀 변화시켜보고 다른 지표도 결합시켜보고 그럼 OBV는 적중률은 높지만 타이밍을 알려주지 않는데 타이밍을 알려줄 수 있는 다른 지표가 뭐가 있지? 하고 결합도 시켜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내 기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기법은 정말 나만의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응용이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기법을 확장시켜 나가셔야 이 야생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기법이 무슨 원리인지도 모르고 왜 이 기법을 적용시켜야 되는지도 모르면 그걸로는 수익 보실 수 없어요. 왜?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 멈춰있지 않습니다. 멈춰있지 않은 시장에 대응하려면 당연히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거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를 모르면 그냥 문제와 답만 줄줄줄 외우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알겠지. 하지만 조금 다른 문제가 나오면 몰라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다른 문제가 나와도 응용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언제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OBV만으로는 매수 타이밍을 알 수가 없으니까 5일 2평선을 추가해서 타이밍을 잡아본다. 이겁니다. 이 부분 알아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딱 매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가가 폭등을 보입니다. OBV도 같이 내 폭등을 보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엄한 위치에서 안 사고 좋은 위치에서 매수하고 바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50%의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보조지표와 주가가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그게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조지표와 주가가 다르면 주가가 보조지표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보조지표가 주가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이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가가 보조지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보조지표가 주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버전스의 개념은 주가가 보조지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OBV선이 버티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OBV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OBV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굉장히 강력한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가 방금처럼 폭등도 나옵니다. 이렇게 결합해서 플러스 알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이것도 다이버전스죠. 여기까지는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왜? OBV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분석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앞에는 그냥 다 버리시면 됩니다. 적어도 OBV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지금 주가는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데 OBV는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죠? 오, 이거는 주가가 OBV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내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OBV만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이때도 다이버전스, 이때도 다이버전스인데 어디서 매수하지? 계속 그냥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야 되나? 이렇게 애매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 아까는 제가 그 플러스 알파를 어디서 적용시켰죠? 오일선에서 적용시켰습니다. 이번에 플러스 알파는 뭐죠? 추세선을 추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추세선 상향 돌파 시 매수 이 추세선이라는 것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갖고 왔을 땐 반드시 설명을 드립니다. 강의는 1강부터 보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러면 다이버전스는 나왔고 매수를 해볼 건데 매수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 매수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우린 추세선을 추가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었어요. 그었죠? 이렇게 검은 선으로 쭉 일직선 여기서 이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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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맞고 떨어지니까 추세선 돌파하는 시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OBV 상승, 주가 하락인데 매수를 해볼 건데 그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는다? 추세선 상방 돌파 이때 매수를 하면 아주 기간 손실 없이 단기간에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차트 볼까요? 실제로 매수한 다음에 주가 상승이 쫙 OBV도 쫙 이렇게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캐스틱과 OBV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스토캐스틱은 뭐다? OBV는 뭐다?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지표일 뿐이고 그 보조 지표와 다른 지표를 결합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조 지표의 심화 버전 강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지난 강의 1강부터 다 보실 수 있고 장중에 다양한 업황이나 시황 정보 제가 직접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든든히 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